야 너는 영웅이야 너는 영웅이야 야 야 야 무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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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요 야 게리 하 아무리 찾아봐도 티켓이 없어 이 너로분데서 작은 티켓 다섯째를 어디서 찾어 사관 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 사관! 다시 크게 얘기해야죠 세관이야 세관 야 더 오지마 더 오지마 더 오지마 거기서 얘기해 형 형 어차피 공 있잖아 쉽게 가자 우리 그럼 넌 나한테 앞으로 뭘 보장해줄 수 있는데 형 해준 게 많지 앞으로 형 너 다가오지마 야 황글리 씨 다가오지마 형이랑 나랑 형 어차피 벌칙 안 받는다니까 아아 야 오빠 이참 아니야 아니야 지훈이 형 더 빨래요 오빠 제동이 형 2층으로 가야 여자가 또 처음부터 좋은 거야. 축적놀이 하는 거야. 어떻게 됐어 지효 누나한테. 차려줘. 나 이 장면이 깨줘. 그래 도착을 했네요. 그렇게 합시다. 어? 거울 수 없다. 하트 팬츠 다양하게 입어보네요. 너무 좋네.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고요.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특집 녹화입니다. 이거 설마 입고. 춥을 하실 때 그것을 입고 하시면 돼요. 이거 좀 너무 하시네요. 크리스마스 특집이면 빨간색 초록색. 빨간색 초록색. 그렇게 맞춰주셔야지.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성의 없이 이게 뭡니까. 마이킹을 하시는 게 뭐야. 이거rea. 왜요? 희율한 거 같아. 이거 이거야?